아 아 뭐가 있는가 봐 찾았네 아 아무도 없을 거야 야 근데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사연 누나본다고 하든가 어떻게 하라고 몰라? 어 하여튼 좀 계속 빨리 찾자 형 왜 찾지 않았어? 아 지금 찾아다녀지 왜 찾으러 다녀야지 흩어져서 형 형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너 혼자 바빠? 내가 언제 바쁘게 안 돌아다니는 적 있냐? 아 너무너무 항상 바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느긋해야되는데 발걸음이 너무 빨라 한 2배속이야 야 어차피 나 죽은 목숨이니까 뛰어봐 그럼 뭐야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가게 놔둬 바쁘니까 아니 형 가게 놔둬라고 아니 형 우리가 이걸 야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 오늘 끝이야 야 형 나랑 그냥 다 돈 내주고 끝이야 나 이러나 저러나 끝이야 그러니까 어 바쁘니까 나 좀 이따 얘기하자 되게 이상하대 형 형 그치 아까 얘기했지 하여튼 형 나랑은 되게 목적이 다른 사람 같아 그래 형 너는 지금 추리자야 난 그럴 시간이 없어 형 왜 이러지? 나 지금 추리할 시간이 없어 강수야 얘 지금 찾았냐? 아니에요 야 사윤노랑 어디 계셔? 지금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 어디 가요? 나 가야죠 뭐 알아는 거 있어요? 없어요 쟤 은근히 잘 모르고 돌아다녀 앉아 보세요 너무 무서워 야 리서 지금 재석이 형 나 봤냐? 한 번도 못 봤어요 재석이 형 너무 바쁘게 돌아다녀 야수 아니야? 진짜요? 그럼 내가 형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얘들이 야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니까 계속 그래 왜? 아니 뭐가 죽은 목숨이야 형 야 난 죽은 목숨이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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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형 만약에 우리 중에 한... 어 저거 어 왜 이럴수야? 어 깜짝이야 나 얘 왜 이렇게 싫어 왜 이렇게 위 없니? 하아랑 애들 나 괜한 날 안 씻어서 어디서 그래? 형 이름표 있지 이름표가 어쨌든 다른 제 3자가 우리가 내놓은 이름표를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내놓은 이름표를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분위기는 그러니까 빨리 저기를 아웃시키라고 이름표가 있는 빨간 팀 빨리 아웃시키라고 안 그러면 우리 두 팀 다 끝이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빨리 빨간 팀 시간이 없다 네 판단이 맞다 그래 시간이 없어 너를 만나면 너를 만나면 너때로 만나면 당황하지 빨리 가 어디서 나 몇 층이야? 걔네 몇 층에 있어? 18층이면 빨리 가 18층으로 빨리 가 17층 17층 빨리 가 다섯 1층 2층 2층 1층 1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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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래라 쉬우려고. 1분 남았습니다. 뭐가? 1분 남았습니다. 뭐가요? 뭔가 아니고. 어? 뭔 소리야? 뭐가 1분 남았어. 1분 남았습니다. 1분 남았습니다. 내 얘기 들어봐 형. 내가 얘기는. 이 형이 내가 보니까 아까 이상한데. 자기는 죽인 몫이니까. 그러니까 뭐냐면.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. 아니야 그 사람이 협박할 수 있어. 내 팀이 되라고. 빨리 가 빨리 내려. 안 났어 안 났어. 야 열어 빨리 잡어 일단. 야 이제 내가 잡을 거야. 형. 나 봐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.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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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뭐가 1분 남았어 형 뭐가 1분 남았어. 네. 그. 나 이제 공주. 형. 빨리 하고 시키라고. 알았어. 야. 야 너 왜 그래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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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하하 아웃. 하하 아웃. 하하 아웃. 하하 아웃. 5분 안에 복귀하자면. 우리의 제품을 아웃 시키고. 저는 다시 행동 개시하겠습니다. 아 뭐냐고! 아 뭐냐고! 1, 2분 만에 누교든 한 번 죽여라. 빨리 갈 수 있어. 야수 아니야. 너 어디서 만났니? 야수. 돌아다니다가 만났어. 만났지. 만나서 널 협박했지? 날 협박했어. 그걸 뛰려고. 지금 그 야수 때문에 내가. 그치? 형 만약에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? 그걸 내가. 어때지? 이 중에 둘도 곧 만나게 될 거야. 빨리 돌아다니면서 빨간 팀을 뜯어. 나는 지금 곧 아웃돼. 나는 곧 아웃돼. 형 뛰어도 돼. 나는 어차피. 여기서 뛰나 저기서 뛰나 맞춰나. 아니 지금 재석 오빠가 지금 안전 스킬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무섭나봐. 정말. 왜냐면 시간을 또 준 거야. 네가 시간. 네가 그거야. 시간을 조금 벌은 거야. 형 벌은 거야? 내가 벌여준 거야? 영화에서 보면. 내가 벌여준 거야? 몸에 이런 무슨. 시한폭탄 같은 거. 그렇지 그렇지. 그거 조금 시간 늘어난 거지 지금. 내가 유루스빌리스인데 지금 이게 다이아도 4야. 이게 다이아도 4야. 형 내가 형을. 아이 나 참 좋아. 어쨌든 난 가봐야 돼. 형 그러면. 둘 중에 한 명도 되게 힘없이 아웃돼는 거예요. 힘없이 아웃돼. 우리 이용할 수 있지. 우리 이용할 수 있지. 내가 볼까 형. 내꺼냐 내꺼냐. 내꺼였으면. 내꺼였으면. 무조건 나 그냥 안 뗄 거야. 나 이용할 거야. 내꺼였으면 좋겠어. 어? 하지만 현혹 시키는 거야 우리. 아 그냥. 그래. 현혹 시키는 거야 우리. 한 번 보자 한 번. 야. 하지마. 어? 누가? 누가? 왜 그래? 어? 어? 뭐야? 누구야? 뭐야? 뭐야? 어? 누구야? 왜 왜? 왜 그래?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. 위험해. 왜 두avor. 왜 두avor. 으악. 왜 이리 los. 왜 이리 los. 왜 손 psychiatrist. 뭐가 또 상관wolf. 지금langiar아. 어? 보셨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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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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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습니다. 뭔지 알았죠? 미안합니다. 저랑 같은 편 하시래요? 당연하죠. 오케이. 내가 2번 살리려고 송시효 양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왜 살리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. 왜? 이유는 뭐예요? 아니 너무 맨날 일찍 가시니까. 예. 이광수 아웃. 이광수 아웃. 이게 무슨 일이야? 일단 오빠 앞에 붙어있어. 내가 봤을 때 지금 누군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형, 내가 지금 형을 등을 뜨면 형 아웃이야? 아웃이지. 뜯지 마. 누나 또 이렇게 슬프게 부르세요. 누나 저는 어저피 9살 목숨이에요. 그럼 가장 그건 아시죠? 본인과 이 형은 완전히 지금 적이에요. 아, 진짜? 네, 그건 확실히 아셔야 해요. 아, 뭐 또 적은 적이야. 아니, 확인을 못 하세요. 지금 이제 흐름을 모르셔 전혀. 누나 이렇게. 파란 색깔이 똑같잖아, 우리 집에서. 아,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을 좀 이해하세요. 지금 이게. 누나 지금 피곤해 죽겠대. 지금 해외 갔다 오셔가지고. 아들 이렇게 이렇게 치네. 아이고, 깜짝이야. 아, 누나 왜 이렇게. 아, 누나 왜 이렇게. 아, 왜 그래. 아, 왜 그래. 아, 자기가 되는 분 깜짝 놀랐는데. 누나는 이렇게 가다가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누나는 이렇게 가다가. 아, 깜짝이야. 아, 진짜 놀랐어, 이번에. 누나 생각해 봐요.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. 아, 미치겠네, 정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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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. 그래, 고맙다. 그래. 너한테 고마워. 꼭 야구를 잡아. 어. 잡을게. 야구를 꼭 잡아야 돼요. 잡을게. 잡을게. 야구를 꼭 잡아야 돼요. 유재석 아웃. 유재석 아웃. 유재석 아웃. 유재석 아웃. 유재석 아웃. 유재석 아웃. 어? 아니, 뭐야. 얼굴 볼 때는. 얼굴로 볼 때는 내가 느낌이야. 내 느낌에 오늘의 야수의 협력자는. 종국일 거 같아. 종국이가 너무, 진짜 알고 있고. 왜 이렇게 몰라요. 아냐. 종국일 거 같아. 어, 뭐. 어머! 어머, 어머!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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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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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자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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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내가 잘했어. 아, 그래서 여기서 나왔어. 아, peoples saperen. 자, 제가 제가 노력했어요. 생각했어 내가. 나중에 만나자. 우리 안녕하세요 잘 지냈었죠? 그래 그래 그래. 유주주주사. 3분.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분. 미안해. 미안해. 아 나 이제 들통이 났다. 야 너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들냐. 왜 왜. 어디 갔어 생명 씨는. 니네가 거짓말하고 딱 한 30초로 할 줄 알았으면 게임 끝. 형 왜 어디야. 야수는 유준성 씨야. 에? 유준성 씨야. 그래 너무 꼼꼼해. 동민 남편. 어 저기 죄송합니다. 석진이 형 잡아야 돼. 석진이 야수 끄라수야. 빨리 잡아야 돼. 형 세경이 형. 세경이 형. 가자 빨리. 세경이 형 쪽으로 나. 세경이 형. 세경이 형 어떻게 해요. 너 뭐해 거기서. 너 뭐해 거기서. 아 더워서요 오빠. 오빠 잠깐만요 오빠 있잖아요. 오빠. 아 잠깐만. 안녕하세요 한길입니다. 아 지금 잠깐만. 이곳에서 보니 참 다른 모습이 있는데. 아니 아니에요. 잠깐만. 안녕하세요 한길입니다. 조금. 세경이 형 오지마. 세경이 형. 형 또 왜 이래. 세경이 형 오지마 라고. 형님 잠깐만요. 이랬으면 안돼. 이게 아니라.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형님 형님. 잠깐만. 세경아. 정국이 형! 정국이 형! 정국이 형 왜 안 받아! 정국이 형 왜 안 받아! 정국이 형 왜 안 받아! 형! 윤석열이 한 마리니까! 왜요? 게리가 같은 편이야! 정국이 형! 정국이가 원래 종국이 같은 편인데 게리를 포섭했어! 그럴 리가 없어요! 진짜로! 게리를 포섭했어 진짜로! 왜 그래! 정국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! 뭐 있어? 여기? 아 왜 그래! 어? 어? 게리! 아웃! 게리! 아웃! 게리! 아웃! 게리! 아웃!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? 이렇게 이렇게 김종국이 형! 셋! 같이 떼어주실 거예요? 같이 떼어줄게! 거짓말! 진짜로! 형! 어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뭐야 그래!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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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형 뛸 거야! 뭐? 가까이 형 뛴다! 신세겸 뛰어! 야! 야! 아싸! 안 뛰었어? 괜찮아요? 어! 지석진 아웃! 지석진 아웃! 지석진 아웃! 그런데 어디에서나 산드를 만나라고 합니다. 왜 이랬어요? 안녕하세요. 왜? 왜 이렇게 뮤지컬을 하세요! 그냥 세겸아! 넌 여기 있지 마! 에이! 여기 어디 있어요? 감옥에나서 라는 얘기인가요? 광인들은 rotating데! 일단 반가워요, 일단 반가워. 아니, 그렇게 우리 팀들을 이용해서.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요즘 국민 박성해가지고. 끝이 이상해요. 아니, 왜 그러신 거예요? 말씀 한번 해 주세요. 사실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요. 나도 이거 지금 오늘 미션 받은 거 안 하면.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. 우리 아이가 아빠 가서 열심히 자라고. 아이가 있으시네. 열심히 자라고 오세요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. 또 우리 종국군 가서 꼭 사진 찍어보라고 해서. 대리군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다 안 좋게 지금 헤어져서. 아니, 어쩔 수 없어. 세경아, 넌 이리 와. 형님. 일단 세경아. 어쩔 수가 없습니다, 형님.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막. 세경 씨, 항상 제 뒤쪽에. 항상. 형님. 자, 조금 여유 있는 곳을. 내가 볼 때 세경아, 네가 그냥 우승해라. 그러려고요. 네가 여기 이 친구 보고 싶어 떼고 나는 내가 뗄게. 아, 그게 어딨어요, 형님. 말도 안 되죠. 공부했습니다. 분명적인 만남입니다. 10년 만에. 만남. 파이팅. 서서 이거 한번 해.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. 왜 하고 싶으세요? 아니, 그래서. 이걸 많이 하시나 봐요, 평상시에. 자신 있으신 거. 아니, 옛날인데. 학교 때, 고등학교 때. 해보세요. 네? 아이고, 나 이거 잘 못 하는데요, 사실. 시작. 잠깐. 안 돼, 안 돼! 안 돼! AZT. 안 돼! 안 돼! 내용 씨. 내가 들어야 돼! otine 그치! 배경 씨. 안 돼! 진짜 야수만 돼요! 완전 infrastRk%4. 오빠 탁을 담아주시면 돼요? 안다 잡아주시면 돼요? 안다! 빨리 neuen기 위해 Terre pla. 와지. , 미안해 defeat. carga 있어요. 오빠 진짜 무서워, 진짜. 여기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. 여기 가만히 있어요. 여기 가만히 있어요. 오빠 들어오고 계세요? 오빠 들어오고 계세요. 야 오지겠어. 안 돼 안 돼. 안 돼. 아니 왜 이렇게 빨리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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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 형님. 야수가 됐어요 진짜로. 세경아 절대 믿어 못됐네. 준상 형 이렇게 이용하고 우리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. 우리 지켜보니까. 두 명 나오시켰습니다. 아 나 지금 대단하더라고요. 실물이 낫다.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준상 형 멋있죠? 준상 형 멋있죠? 제가 이거를. 뭐예요? 아 오빠 완전 멋있어. 완전 멋있어. 야. 누나 손맛상에 보지마. 뭐했어 니네. 이거 두개래. 두개네. 너 두개래? 두개래? 기다려주시고. 해야지. 다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